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민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레몬법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하나씩 답변해주겠습니다. 먼저는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레몬법을 통해서 내 차 문제 있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100% 프로텍션을 받아주고 차 회사가 소비자의 보상을 줘야 되고 매니팩처가 변호사 비용을 다 내야 되는 역할의 법이 스탠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무 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그러면 변호사님 나는 미국의 그린카드 시민권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차를 샀어요. 그래도 나는 소송을 됩니까? 네. 캘리포니아는 이는 소송 말고도 우리 스탠딩이 없다, 그린카드가 없다, 종이가 없다 해도 소송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소송 들어가고 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는 분에서 염려 마세요. 세 번째, 내가 그러면 소송을 하면 내 크레레스 나빠질 수 있습니까?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까? 내가 앞으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알 수 있습니까?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. 이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크레레스 스코어가 망가지는 것도 전혀 없고 내가 다시 또 원하면 이 차를 살 수 있고 아무 나의 삶에 안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폐를 줄 수 없는 법이고 오히려 나한테 보상만 하는 역할에서 있는 법이니까 마음 놓이시고 꼭 보상을 찾기 바랍니다. 되게 중요한 질문. 그러면 보상은 받는 건데 얼마큼 걸립니까? 다 상업마다 틀리고 매니팩처마다 틀리고 어떠한 보상마다 틀리지만 빠르면은 두 달 4개월, 늦으면은 3년, 어떨 때는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Average, Average 케이스는 4개월서부터 8개월을 가는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되게 문제 많은 차들, 우리 GM, 포드 많이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미국 회사는 어떨 때는 Average가 1년, 1년 반, 2년도 갈 수 있는 거를 참석하시면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, 채미술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